남의 공군 믿는 거 아니라고 했다고요? 나는 믿습니다. 공군님 믿어요? 내 공군 아니잖아요. 못 믿습니다 그러면은 워터홈님 공군은 안 믿었습니다. 자 어딨을까요? 거미굽 묘지 쪽에 있습니다. 제가 또 첫 어그로입니다. 띠용 만들어가지고 넘어올 텐가? 만들어가지고 넘어올 텐가? 넘어와버렸네요. 오늘은 워터홈 레전드 할인가요? 아니요. 향수 나이스 향수를 일단 처음으로 근데 여기 살짝 거리가 바로 좁혀질 수도 3,2,1초 낭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제가 바보입니다. 제가 쓰레기에요. 죄송합니다. 탭했나? 아니야. 그냥 봐주고 부분 모두 가리가리 좋아요 자 이제다. 넣쳤죠? 이때다. 아 봤다. 날보고 보고야 too 으어어! 엄청 빨라. 어 보험이 있었는데도? 너무누려버렸네. 침 맞으면 안돼요? 침 맞으면 안돼요? 이렇게 했죠? 으아 보호야 말았어 보험 좀 빨라 어 보험이 있었는데도? 너무 느려버렸.. 그냥 침 맞으면 안돼요? 침 맞으면 안돼요? 피했죠? 에이 기절 맞아라 이 기사가 나이스 나이스 들켰다 써주고 피해주! 툭 오오오오오오오오엉 너무 아프쥬 하지만 공군님 왔습니다 총..설마.. 제발! 어.. 구출했네요 네네네 구출은 해냈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빠져주고 다시 반..반대로 가.. 루치ㅣㅣㅣ!!!! 살피기 실패! 하지만 피했죠? 어? 으으엣 으어어 안 되지 자식아 그 정도로도 안 되지 하지만 판자가 없는데? 쟤 안 짧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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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당신의 으어 사망 자 해독기 두개 밖에 안 남았고 일단 공군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공군님이 살리기만 하면은 죽여 키보드 부사아 절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안될거같은가? 아니 공군님 고슈다 의자를 부셨다고 고슈다 자일해요? 공군님 맞았고 터뜨리나요? 다 콤비백사에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아드각이 어딘거죠? 네 그쪽 라인이 형님 저한테 오시는건가요? 제가 일어날게요 스스로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왜 나한테 오시는거죠? 저 판자 다 썼는데요 저기도 형사님 위치 바꿉시다 아 비켜요 저한테 그런줄 알았습니다 아 깜짝이야 나아닙구나 으응 조향사가 왜지르니까 저사람 뭐였을까요 스펠이 아니 왜 저런 길막하고 그려쳤던거죠? 아니 왜 왜 길막당했어요?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자 조향사님 한대 맞고 살리고 도망가요 해독 가속 받아가지고 형님 죄송합니다 또 맞아주고 조향사님 고슈다 고슈다 무빙 지렸쥬 여기로 넘어가야돼 여기만이 나의 살길이야 형님 호텔 와봐라 형님 여기서 승부고 온다 옥세이 아슬아슬해요? 형님 형님 안가지로 형님 안가지로 자 다 던져 오케이 같이 죽습니다 그냥 같이 죽어요 혼잔 안죽는다 아 좀 늦게킬걸 그랬나? 죄송합니다 다시 일으켰어요? 네 뭐야 조향사는 왜 저기있어요? 네 말이오 이거 망인 잘하면 큰일 나겠는데요? 상대가 태리면 큰일 나구요 나한테 맞는데?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저를 살리러 와줘야됩니다 빨리 내려줘요 그냥 이거는 아 나 죽었어 아 큰일 났다 아 싸 돌아가죠 안 돌아가지고 아 이거 돌피구님 살았으면 아 괜찮은데 아 안돼 아 이거 제가 어그로 잘 끌어놓고 제가 살짝 꿈을 끼얹었습니다 똥끼똥끼죠? 하지만 승급은 했다 그러면 인정 아 괜찮네요 로아 롤叢